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샷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 치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Eating cheese not that bad for your health. 치즈를 먹는다는 게 너의 건강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라는 건데요. What does that mean? 치즈를 먹는 게 어떨 때는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나쁘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 new study has claimed that eating cheese may not be so bad for your health after all.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데디아의 사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치즈를 먹는 것이 너의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한다라는 나라기보다는 may not be that bad, so bad, not be so bad for your health after all. 뭐 어쨌든 결국엔 이런 말이죠. 결국에는 너의 건강에 치즈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Irish researchers at University College Dublin, eating cheese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LDL cholesterol, otherwise known as bad cholesterol. 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연구네요. 그래서 University College Dublin 대학에 아이디시의 그런 연구자들이 따르면요. 치즈를 먹는 것은 이제 주어 부분이 되겠죠. 꼭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라는 연구 결과라는 거죠. 이 LDL 콜레스테롤이 바로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결과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High levels of LDL cholesterol have historically been linked to eating saturated fats and doctors have advised that a diet low in these fats is the best way to keep a healthy heart. 자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라는게 설명이 배경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는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뒷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이 뒤에 나오는 사실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는데요. Eating saturated fats, 그렇죠. 포화지방산이 되겠죠. 포화지방산을 먹는 것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LDL 콜레스테롤은요. 그리고 의사들은요. 이 포화지방산, 우리 부포화지방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saturated and saturated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충고하기를, 조언을 해주기를 자 이러한 포화지방산이 낮은 음식이 이러한 식단이 건강한 심장을 계속 유지하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saturated fats이 있는 그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However, 하지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 배경이었고 역사적 배경이었고요. The new research claims that, 아마 이 새로운 그 연구가 되겠죠.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A diet high in dairy products like cheese, milk, butter, and yogurt has little impact on cholesterol. 자, 그런데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뭐 치즈랄지 우유랄지 버터랄지 그리고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이 되겠습니다. Dairy products에서 아주 이거 함량이 높은 식단이 왠지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포화지방산이 많이 생겨서 심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little, little 이라는 건 all little 하고 다르죠.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운 연구 결과라는 것이죠. Despite this, 뭐 이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Dr. Emma Finney, a food scientist working on the study, emphasized that cheese must be enjoyed as part of a balanced diet.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 함께 작업을 한, 연구를 하신 음식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식품 과학자, 영양학자인 Emma Finney 박사는요. 강조하시기를 그렇다고 치즈를 마구마구 많이 먹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치즈는 이렇게 즐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즐기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he stated that it's not just the amount of cheese we eat but the pattern of other foods we eat with them as well. 단순히 우리가 이제 치즈만 먹고 사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치즈의 양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치즈를 내가 뭐 몇 파운드를 먹었다, 몇 그램 먹었다 이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또한, 이게 as well 이런 건 역시 또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치즈와 그런 함께 먹는 다른 음식의 패턴 그러니까 치즈를 먹으면서 거기다가 또 과자에 튀기며, 버터 이렇게 먹는지 아니면 치즈와 함께 통곡밀 음식과 혹은 야채와 채소 이렇게 먹는지 여러 가지 같이 먹는 식단도 굉장히 패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치즈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즈가 무조건 나쁜 콜레스테롤을 일으키는 주범은 아니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OK,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